안녕하세요. 갑부광입니다. 오늘은 제 여왕의 항상 있는 아이템, 시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랩에는 19가지 이상의 필수 원소들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중금속, 인산염, 암모니아의 증가를 억제하여 추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품은 230g, 908g, 1kg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908g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수수조 기준으로 230g 작은 것은 15리터당 1개, 908g 중간 것은 54리터당 1개 정도가 원장사용량입니다. 시랩으로 물의 상태를 좋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테라핀 아이들은 시랩을 부숴서 먹어서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직접 흡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한 장난감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다 녹으면 한두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먹어보겠다고 열심히 헤엄치는 왕언니가 귀엽죠? 안되니 다른 쪽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원래는 저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수류가 조금 약한 곳에 놓으면 아이들이 잘 달려들어서 먹는데 재미삼아서 거기에 놔봤습니다. 1층 수조에도 역시나 시랩을 투여합니다. 참 열심히 먹고 있네요. 참 열심히 먹고 있네요. 놀아주세요. 2층에서 itto Strength Academy 텍사스 아이들도 슬랩을 발견해서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테라핀이나 거북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슬랩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확실히 아이들 복갑이랑 배갑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